성역에는 한국이 나온 우리 가장 탁월한 성역자 우리 임재수 목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의 나라 한국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진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왔습니다 우리가 부흥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우리나라 가운데서 일어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먼저 영적 기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꿔낼 수 있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 2, 3일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어떠한 영적 기류로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이미 기존에 있는 영적 기류로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일의 시간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것입니다 홍 목사님,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질은 이 강의를 10월달에 오게 된 것이 한 두 달 전에 갑자기 초청을 받았어요 저는 저의 사역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영적 기류로 바꿔낸 것을 저희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지금같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경험한 시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시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 3일 동안 그것에 대한 간증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기류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면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영적 기류가 어떤 기류인가 그리고 그것을 바꿔나갈 영적 기류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자, 이제는 영적 기류로 바꿀 때입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의나 설교를 이전에 들어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됐기 때문에 저는 68년에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몇 살인지 계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실제로 제가 태어나는 날에 엄청난 카트리나 같은 태풍이 몰려오는 날 제가 출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정일보다 3주 일찍 출산했기 때문에 저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제 삼촌이 저의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진짜로 막 나무를 헤집으면서 나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제가 태어나기 위해서 제 결혼식은 제 둘째 형님이 말씀하시기 스티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바람을 몰고 이 땅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서 이 스티브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바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설교하는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잡게 되면 하나님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신은 육대로 따르고 하죠 영은 영을 낳는다 했어요 그러나서 영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흥미로운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자들도 그러하도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의 바람을 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방식에 묶여 있다면 절대로 새로운 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아름다운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국제적으로 강의하시는 성경학자셨고 저희 아버지는 전 세계의 캠퍼스 청년들을 향하여서 제자 훈련하는 선교단체를 이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소년일 때부터 저희 가정에 여러 국제적인 사역자분들이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유럽에서 하시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미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라나면서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싱가포르에서 태어나셨고 저희 어머니는 홍콩 출신이시고 저의 큰 형은 싱가포르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또 결혼한 여자는 영국 여자고 저의 둘째 형님은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콩에 있는 변호사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홍콩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4살 때 영국으로 이사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영국 악센트를 제가 구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교육을 영국에서 받았고요 그런데 제 아내는 미국 사람입니다 또 만나기는 스코틀랜드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 치유 축사 사역을 같은 사역자로서 영국에서 시작해서 91년부터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해주고 그들의 삶에 치유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힐링 스쿨들을 개최하고 열게 했어요 그런데 영국에 있다 95년대에는 또 캐나다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 있었던 아버지 마음에 관한 사역 전 세계적으로 사역하는 선교단체에 부합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섯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다섯 명 가지고 있기엔 젊어 보이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 자녀는 다섯 명이고요 제 첫째 아들 여우수아 조슈아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9살이에요 지금 그리고 밑에는 딸 딸 딸 딸입니다 그런데 그 네 딸은 다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5년 전에 비전이 있었어요 캐나다에 있는데 제 환상 비전 가운데에 남서부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캐나다를 떠나서 남서부 캘리포니아로 이사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전에 저의 모든 가족과 애환경까지 싸그리 몽땅 캘리포니아로 이사갔습니다 LA 지역인 아주 조그마한 도시 클레르먼트라는 도시에 이사갔어요 클레르먼트는 거기에 대학가들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국 서부 지역의 아이비리그다 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클레르먼트에 있는 다섯 개의 사립 대학교는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 20위권에 드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클레르먼트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의 미국의 리더들이 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저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어디 출신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홍콩 출신이세요? 영국 출신이세요? 스콘슬랜드 출신이세요? 미국 출신이세요? 캐나다 출신이세요? 저는 저도 몰라요 이럽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혼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적 치유 사역을 20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일간 우리가 혼돈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다섯 명의 자녀를 든 가족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세요 이 앞에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아주 아름다운 아내 바바라고요 예수님 이후로 두 번째로 제 삶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23년 됐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저의 개척한 교회의 단임 목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의 교회는 원, 하나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컨셉은 이것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하나 되자 그래서 실은 새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18개월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4명, 그러니까 두 커플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6주, 그러니까 6번 만났을 때는 그때 결정했어요 그 누구도 설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려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오셨었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티브 목사님, 왜 설교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저에 관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과 주의 임재에 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제 강의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거면 안 오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6주 후에 저를 따라오던 모든 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추아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25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주 후에 이제 겨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더니 야, 몰랐는데 설교 잘 하시네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류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더 나누겠지만 참 흥분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굉장한 설교자고요 그로나서 사랑이 너무나 넘치는 딸이어서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제 첫째 아들, 여우수아, 조슈아입니다 조슈아는 19살이고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로 대학을 들어가려고 시험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성적도 꽤 잘 나와서 많은 대학들이 장학금을 주면서 우리 학교로 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저의 자녀들은 너희들의 꿈을 쫓아서 뛰어가라고 언제나 격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운동선수같이 몸도 좋습니다 식스팩도 있고 아내를 보면서 제가 말하기를 내가 저 나이 때 딱 저랬어 안 믿어요 했어요 첫째 아들은 야구를 꿈꾸고 있고 둘째 딸입니다 헤나는 두 달 전쯤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2주 동안 제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기숙사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제 딸은 켄터키 지역에 있는 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갔는데 뭘로 가느냐 축구선수로 갔습니다 엄청난 축구선수예요 제 페이스북 친구인 분들은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면 대학에서 첫 번째 골는 거 비디오로 제가 찍어놨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아주 즐겁게 생활하는 딸입니다 두 번째 딸, 애비, 셋째 꿈꾸는 자예요 이 딸은 아주 아티스트 같은 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는 아주 디테일하고 세세한 것까지 보지는 딸이에요 예를 들어서 폴의 셔츠를 보면 우리들은 셔츠 이쁘네 이러겠지만 얘는 이렇게 말해요 저기 텍스처와 질감과 모양 보이냐고 언제나 이 표면적인 거 아니라 더 깊이 보는 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샤프한 딸이에요 그리고 꿈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창문을 보면서 이력으로 앉아있어요 애비야, 너 지금 뭐하냐 하면 제 결혼식을 꿈꿔요 이래요 그래서 뭐야, 너 남자친구 생겼어? 아니요, 지금 그냥 웨딩드레스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 남자는 생각하지 마 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딸인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도 지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지난 시즌에 16게임을 뛰었는데 30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긍율감이 굉장히 넘치는 딸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누군가가 부상을 당한다 남의 편, 상대 편이라고 해도 항상 달려가서 괜찮아, 괜찮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손 얹고 그리고 저의 록스타 막내딸 소피입니다 10살이고요 항상 거울 앞에서 막 이러고 춤춥니다, 노래하고 언제나 하루 종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샤워하고 있든지 아니면 잠자기 들기든 아니면 숙제할 때든 멈추지 않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팀에서 함께 예배해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팀의 여러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록스타 같이 항상 행동해요 그래서 진짜 웃긴 애예요 이것이 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먼저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저의 정책점은 파파, 아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수년 동안에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35년이 걸려서 알아냈어요 아 진짜로 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35년 후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아 정말로 아비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전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제 영적 기류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기류를 사랑의 영적 기류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2, 3일의 시간 동안에 계시와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의 장소로 들여오길 원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 팔을 열어주시겠어요? 아버지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버지의 인재를 환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어떠한 하나님 되심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냥 치칭이 시작하니까 치칭하고 이렇게 하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적 존재가 아닌 당신이 우리에게 치칭을 해주시기도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일의 시간 동안 당신을 발치에 앉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선한 새로운 게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움을 알게 하소서 신선한 게시를 주시옵소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 왕 중에 왕이시오 주 중에 주시오 모든 하늘과 땅의 왕자시오 우리의 구속자여, 구원자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여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호로 찾아오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있는 시간, 시즌이 언제인지 알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게 하소서 당신이 풀어내고 발사내기 원하는 영적 기류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소서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하늘의 영적 기류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어떤 자로서 창조하셨는지 알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당신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말해보고 싶어요 차사고가 나갖고 그 윗플래쉬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차라리 팡 박으면서 왜 이렇게 머리가 확 튀고 제쳐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뭐 등이라든지 뭐 척추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통증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차사고 때문에 한 분인가요? 아니면 배드신가요? 먼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십시오? 괜찮을까요?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지금 통증이 있고 내려가서 기도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지금 하나의 영적 기류를 풀어내길 원해요 언제 이 사고가 있으셨죠? 3년 전입니다 어떤 식의 차사고가 있으신가요? 앞차가 후진하는데 우리를 안 보고 와서 그냥 닫았어요 뒤의 절차를 그때 목에 통증이 생기신 건지 차를 못 보고 후진한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라든지 그런 걸 하셨는지 뭐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쟤 왜 잘못했어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런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펼쳐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혹시 지금 현재에도 고통이 있으신지 혹시 이렇게 뭐 못하는 거 있으세요? 뭐 목을 젖히지 못한다든지 네 뭐 젖히고 필요하는 거 잘 되세요 성령님 지금 당신의 영적 기류를 가져오시길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적 기류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이 사고로 인해서 이 목에 있는 충격이나 트라우마를 걷어내셨소서 어깨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임재가 오게 하시고 하늘의 영적 기류가 이 딸을 덮게 하소서 다니엘라 이 딸을 천국의 하늘의 임재와 연결합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충격과 트라우마를 걷어내노라 그리고 사고에서 오는 것들 그래서 사고로 인하여 이 딸에게 행해진 모든 영향력들 그 순간에 들어왔던 모든 두려움들 그래서 이것으로 왔던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들 자 아버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 질병의 영을 끊습니다 그 사고로 왔었던 질병의 영을 끊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빛으로 오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둠을 끊어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당신의 성령을 온전히 풀어놓으시옵소서 이 딸의 목에서부터 척추까지 모든 영역을 채우시옵소서 이 딸의 모든 척추에 있는 뼈들을 강하게 하시고 어떤 디스크라든지 어떤 모든 영향력들,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다시 재정렬시키시옵소서 재정렬시키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역, 목에 있는 모든 텐션들을 긴장감대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동성 있게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소서 하늘이 회복시키듯이 이 딸을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사고 전에 다시 온전함으로 이 딸을 데려가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목에 하시는 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딸의 뼈들 가운데 이 딸의 모든 근육 가운데 이 딸의 모든 몸의 영역들을 채우시옵소서 하늘의 임재로서 영적 기류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까보다 통증이 줄어들었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아까 기도받을 때 몸이 너무 뜨겁고 더웠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렇게 열이 느껴지신다고 하시는데 질문 하나 할게요 열기, 히트, 이 열은 무슨, 뭘 의미합니까? 에너지죠 여러분, 그거 보실 수 있으세요? 못 보죠 그런데 그 에너지 가운데에 어떤 기류, 분위기가 있다는 건 아시겠죠? 여기 자매님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기류, 영적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은 어떠신지? 테스트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고통은 있으신지? 70%가 나아지신 거죠 좋죠? 제가 또한 배운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100%를 집중하기 때문에 70%, 60% 되면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단계의 돌파를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기류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매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그 30%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적 기류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딸의 목 가운데 하시는 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시작하신 일을 언제나 완수하시는 분이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지금 당신의 온전한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이 딸의 목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래서 이 딸의 목에 압축되어 있거나 압력을 주는 모든 것들의 압력을 풀어놓습니다 어떤 신경이나 상처받은 모든 부분들을 다시 풀어놓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로 명하노니 이 목은 이제는 확장되어 성령의 생기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 목에 있는 모든 어둠을 빼내시옵소서 어둠을 빼어내고 빛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시옵소서 빛으로 오시옵소서 빛으로 오시옵소서 목이 어떠신지? 목이 어떠신지? 목이 어떠신지? 10% 남은 거 같아요 90%로 이제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되는 건데 여러분이 영적 기류로 바꾼다는 것을 배워나갈 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비가 강의 가운데 말할 것은 도시와 나라들의 영적 기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도시와 나라의 영적 기류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인내 가운데에 확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내 가운데 계속 밀어내고 밀어낼 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마무리해 나가는 때 이 앞으로의 남아있는 10%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면서 돌파에 돌파에 돌파가 있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이곳에서 사고로 인한 모든 것들이 혹시 그 지역에 묶여 있었던 사고로 인한 그 모든 것까지 걷어냅니다 이 딸을 자유케 풀어놓습니다 자유케 그래서 이 딸이 이제는 자유함으로 목을 움직일 수 있게 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영으로 이 딸에게 계속 숨 쉬어 주시옵소서 이 딸의 모든 존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목은 좋아졌고 머리 위의 이 부분만 조금 남아주셨습니다 목은 좋아졌고 머리 위의 이 부분만 조금 남아주셨습니다 목은 좋아요 자 이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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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머리의 통증까지도 치유하시옵소서 모든 두통 이 사고로 인하여 있었던 모든 고통들 그 순간 가운데 정신적인 픽처로서 이 딸의 머리에 찾아왔던 모든 것들 혹시 그 순간에 있었던 모든 트라우마들 그 감옥으로부터 이 딸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의 감옥으로부터 이 딸을 풀어놓습니다 치유의 자유가운데로 들어올지어다 그래서 모든 이해함을 뛰어넘는 평안으로 오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속되면서 또 한 번 체크업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박수 드리도록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의 예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배울 것은 영적 기류를 바꾸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세운 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6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은사주의 운동 그래서 그 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회복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통해서 다른 물줄기들이 터져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성령 침례, 성령 안수에 대한 물줄기가 터져나왔고 그리고 나서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한 물줄기가 왔고 그리고 또한 치유에 대한 다시 믿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믿는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물줄기에서는 내적 치유의 물줄기가 터져나오고 축사의 물줄기가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94년도에 토론토 블레싱 부흥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돌아가게 되고 토론토 블레싱 그 바로 직전에는 믿음의 장군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적 전쟁, 정사와 권세를 향한 전쟁 운동, 영적 전쟁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토 블레싱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에 관한 것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언 운동이 거기서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최근 수년 동안에는 사도적 운동의 물줄기가 터져나왔죠 이 모든 조그마한 퍼즐 조각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가 보아온 모든 것들은 이것은 어떤 한 지역 교회나 교회의 조그만 그룹들에만 제한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우리가 기뻐하고 교회 안에서 예언하고 교회 안에 예배 운동이 확산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스피커들이 일어나고 컨퍼런스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그림을 가진 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에게 가져오시는 걸 너무나도 즐겨하세요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그래서 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고 말해보세요 하늘 자 천국 가는 거나 기대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주세요 한 3분의 2밖에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나머지 3분의 1을 위해서는 축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십시오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자 당신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신에서 당신이 누굽니까 누구의 나라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지요 그래서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말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인자의 나라가 오리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그 자체가 천국의 DNA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뜻이 이루어진 것과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교회 안에 임하소서 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임하소서 하지 않습니다 지구, 지구, 이 땅에 임하소서 지역적 장소를 말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하늘, 천국이 어디로 와야 되는 겁니까 지구, 땅에 와야 돼요 간단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희석되면서 도시와 나라를 품는 것에 대한 믿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에 대한 여러 개시들이 있었지만 뭔가 신선한 수준의 개시를 주님께서 이 시즌에 다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네 이웃의 빛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교회 안에서의 빛을 바라는 자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가족 안에서 네가 빛이 되어라 하지 않았어요 네 물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빛으로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빛은 여러분 이웃,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해보세요 세상 자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이웃보다는 일단 커요 여러분 교회보다는 일단 커요 맞죠? 그러면 빛이 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존재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아니에요 기름 부으신 받은 전도자가 아닙니다 아니면 사도 아니요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한다면 그 다음 구절이 참 흥미로운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언덕 위에 있는 도시는 숨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시라고 해보세요 도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덮개로 벗어주지 마라 하는 말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도시에 관한 겁니다 언덕 위에 있는 도시는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지역적인 장소로 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세상의 빛은 이 빛들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들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그 빛을 덮개로 덮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이 도시는 빛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빛나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빛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인즉슨 빛 가운데 덮개를 덮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을 위에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바랄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뭐랄까? 그리하여서 너희들의 선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게 해라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빛에 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빛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이 지금 완전히 깜깜한 암흑이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영화관에서 쏘는 큰 빛을 갖고 오면 이 빛은 완전히 어둠을 뚫어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오는 순간 사람들은 그 빛을 향해서 가지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리고 너희들의 빛을 바라게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에 빛이 침투할 때에 그때 영적 기류를 바꾸는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현실적, 실용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영적 기류, 기류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나이가 어린 소년소녀였을 때 이제 청소년기에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분명히 부부싸움 한 걸 아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부모님이 막 말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침묵이 집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 아시죠? 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지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자, 이제 그 방 안에 들어옵니다 아무도 여러분한테 상황을 말해주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아요 그 기류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영적 기류 뭔가 여기에 텐션이 있고 긴장감이 있어요 그 순간에 그 긴장감을 볼 수도 없고 그 긴장감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도 못해요 그런데 아는 건 딱 하나 뭔가 내가 어떤 분위기 속에 들어와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진짜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뭐냐? 아무튼 몸을 피해야 돼요 그 분위기에서는 일단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야 돼요 맞죠? 뭐 아니면 친구랑 놀다 나중에 올게 하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 기류, 영적 기류가 별로 편안하지 않으니까 자, 이해되시죠? 무슨 상황인지 자, 질문이 이겁니다 그 분위기, 영적 기류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기류와 분위기를 창조할 수 있도록 창조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데 영적 기류를 형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아, 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런데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 건데요?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말하잖아요 어떤 공간에 있는 영적 기류를 또 다른 공간으로 가져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땅, 지구는 하늘의 영적 기류와 분위기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어느 한 장소에 있는 영적 분위기와 기류가 그 다른 장소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방 안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은 영적 기류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어떠한 영적 분위기와 기류를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너무나 신실한 사람들 그냥 보기만 해도 쟤네는 사랑이 너무 비치나요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만 오면 같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별로 친구가 없으시군요 한국을 바꿔야겠습니다 아니면 쟤는 분명히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맨날 조심해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맞죠? 그게 영적 기류입니다 자 그럼 영적 기류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파도타기 응원하는 거 보신 분 있으시죠? 다 아시죠? 옆에 있는 사람이 시작하면 그 옆에 사람이 시작하고 이러는 거 그리고 나서 스테디움을 쫙 둘러서 하죠 그리고 그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잘 하시기를 일단 소망함으로 하는데 파도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파도타기 할 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셋을 세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차례차례 파도타기를 하되 이렇게 쭉 이쪽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침묵하시고 하십시오 아무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일어서지지 말고 앉은 채로 그냥 손만 이렇게 파도타기를 하세요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자 이제 먼저 연습해 볼게요 지금 저 스티브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이 있는 거 보이는데 저는 조금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앉은 채로 침묵찬 채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진짜 못하시네요 두 손으로 하세요 두 손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한 손으로 마시지 마시고 자 이거 하는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조시지 않도록 일어나는 시간을 한 게 가질 건데 일단 무릎 꿇으실 수 있는 분은 무릎을 꿇고 계셔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딱 일어나면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셋을 세면 I want you to go 우아! 우아!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이 소리 지를 수 있을 만큼 오케이 준비되셨어요? 시작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다시 한 번만 조금 더 크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이제 영적 기류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느끼실 때면 막 찌릿찌릿한 게 지금 있는 게 느껴져요 그걸 느낄 수 있다 변한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뭔가 이렇게 변하는 게 살짝 느껴져요 근데 그 영적 기류가 바뀔 때 여러분의 감정이 그걸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들이 했어요 여러분이 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에너지를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낼 때에 이 영적 기류 분위기 가운데 뭔가를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증명해봐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 들어보세요 지금 개요 하고 있는 거예요 개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 듣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하고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기류를 만들어내실 때에 뭔가 에너지가 형성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과 정열되기 시작할 때에 바로 그때 그 정열을 통해서 영적 기류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일어나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침묵 가운데 하셨을 때 별로 뭐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았죠 그냥 이러고 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했을 때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그 일을 할 때에 뭔가가 변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오케이 now here's the thing the moment you went like this how many of you feel a little foolish? 너무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냥 한국분들은 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라니까 했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아 이거 좀 유아틱하잖아 하죠 왜냐면 우리는 아시아 문화권이기 때문에 바보스럽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래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의 알고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문화에 맞추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넘어서 뭔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한 발자국을 뛰신 거예요 스티브 목사라는 사람이 하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하신 겁니다 믿으심으로써 이게 멍청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말도 안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뭔가 이상해 보이는 것을 열었을 때 어떤 것을 향해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하늘의 영적 기류를 조금이나마 터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적 기류를 터치하면 갑자기 하늘의 영적 기류가 여러분을 터치하면서 여러분의 안에서 뭔가를 풀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서 공기 중에 영적 기류 중에 흥분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에너지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오소서라고 기도해요 성령님 오셔서 임제를 가져오셔서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실은 그 영적 기류 가운데 심는 자들은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에서 말하죠 심는 대로 거두리라 고린도 후소 9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그들에게 심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저는 재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 기류와 공기 중에 뭔가를 심을 때 여러분 그 심는다는 행동,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손에 씨앗이 담겨 있으면 이 씨앗이 자랄지 안 자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씨앗을 올바른 환경 속에 심으면 잘할 거야라고 믿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심는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에 여러분의 모습을 심으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심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그 환경 가운데 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환경 가운데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황들이 바뀌게 됩니다 상황들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는 축구를 진짜 좋아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축구 팬들 있으세요? 몇몇 분 계시네요 그런데 저는 직접 스테디움에 가는 걸 진짜 좋아해요 왜냐하면 모든 팬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막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런 스테디움에 들어가면 진짜 뭔가 공기 중에 있음을 느낍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 박수치고 소리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열정적으로 해요 그들의 팀이 막 열정적으로 인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골을 넣으면 아아악 합니다 잘 못하면 실망해요 그 축구 경기 90분 이벤트 동안 진짜 자기 모든 걸 들여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선수들 선수들 뒤에 그 응원단들이 뒤에서 그렇게 응원하면 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항상 에너지를 느꼈어요 제가 더 힘을 얻었어요 그 영적 기류, 공기 그들의 행동 자체, 운동 경기 자체를 움직인 겁니다 변화시킨 거예요 저는 그 세상적인 운동 경기 수준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세상의 운동 경기에서 창조되는 그 열매들은 절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그 스포츠 스테디움이라는 그 공간 가운데에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정렬돼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축구장에 있는 팬들만큼 예수를 향해서 열정을 품고 매주 있었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분 손들어 봐주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가 시작됨과 동시에 예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응원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최고의 분입니다 예수님의 넘버원 팬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열정을 잃었어요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에너지와 패션, 열정을 잃어버려요 영적 기류에 감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몇 세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열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강의들은 여러분들이 영적 기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디딤돌들이 될 수 있는 강의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기류를 바꾸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주변의 건들을 흔들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기류를 바꾸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을 야기시키냐 흔들림, 쉐이킹을 야기시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흔들리실 준비, 각오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이 쉐이킹되고 흔들리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로 사역을 갔었는데 그때 하이디 베이크 목사님, 빌 존슨 목사님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사역을 갔습니다 저는 먼저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만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싱가포르에서 먼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사역을 하러 갔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슬렘인들에게 구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갔다니까 경고가 있었어요 그냥 조심하라고 스티브와에게 그래서 비행기를 탑니다 제 옆자리에 그 하빕, 그 모슬렘 여자분들이 쓰시는 그 천을 둘러쓴 여자분이 타셨어요 그리고 세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타셨습니다 제가 그 여자분을 보면서 그냥 미소 지어드리고 저에게 미소 지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아, 뭐 이 비행기 타는 동안에 별로 대화가 많지 않겠다 싶었어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륙대에 딱 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엔진이 풀 가동되면서 이륙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갈 때에 제 옆에 있던 여자분이 제 손을 잡더니 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여자분을 보면서 제 손을 얼마나 꽉 잡았는지 너무 아픈 거예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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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러면서 저는요, 비행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성령님이 저에게 뭔가를 속삭이셨어요 저 여자는 비행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다 저 딸은 자신이 조종할 수 없는 상황에 가는 것을 무서워한다 저 딸이 17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안정감을 잃었고 근심과 걱정이 넘쳐나게 됐고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성령님은 제 귀에다 속삭이고 계시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이 여자분을 보면서 제가 아주 럭키데이를 잡으셨습니다 땡 잡으셨습니다, 했어요 왜요? 제가 이랬어요 저는 상담가거든요, 카운슬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자육해되는 걸 좋아주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이 비행하는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저 무서워요, 무서워요 물론 무서워하시지만 그게 코어가 아닙니다, 중심이 아니에요 당신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가는 걸 두려워하죠 여자분이 잠깐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요 제 친구는 항상 내가 패닉의 여자라고 저에게 불러요 맨날 모든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패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건 참 웃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안정한, 안정감 없는 걸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제가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어렸을 때 혹시 가정에게 죽음에 관련된 일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한 10대쯤 되셨을 때 그런데 그 죽음이 발생함으로써 굉장히 안정감 있는 소녀였는데 막 불안정하게 됐죠 그 여자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17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말하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참 좋은 아버지셨죠 맞아요, 맞아요, 선한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삶이 다 뒤죽박죽이 됐어요 모든 게 다 잘못돼 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아, 용기? 아니요, 용기는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글 단어 똑같아요 용기를 갖다 아니야, 그것도 똑같아요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이에요 했어요 여자분이 뭐라고요? 아, 저도요 두려워했었거든요 저는 어떤 저에게 사랑을 주는 신을 만나기 전까지 맨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의 두려움을 걷어가 주셨어요 그거 아세요? 그 신이 당신의 두려움도 걷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요? 제가 그걸 말하는 순간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모든 게 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팔을 잡더니 제가 말했어요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게 제 신은요, 저를 진짜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믿는 신에게 이 비행기 흔들리는 걸 멈춰달라고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게 딱 멈추고 이 앞으로의 비행 시간 동안 한 번도 진동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 비행기의 진동 좀 멈춰주세요 말하자마자 진동이 딱 멈췄어요 저를 보더니 다시 해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더 진동하시라고 할까요? 어, 아니요,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늘과 정렬되어 있으면 영적 분위기와 기계를 바꾸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자카르타 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를 보더니 어, 진짜로 착륙할 때까지 진동이 한 번도 없었네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 신이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믿는 신이 당신 옆에 앉게 하신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래서 비행기를 내립니다 제가 이제 가방 찾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가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 셔츠를 당기는 걸 느꼈어요 그 여자분이었어요 저도 사랑을 찾고 싶어요 이 사랑을 알기 원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서 예수님이 이 딸에게 오시도록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들입니다 저도 하나님과 정말 이상해 보이는 여정을 지금 걷어왔어요 막 실제적인 자연 기후들을 바꾸는 일이 지난 3년 동안 한 4, 5번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이 날씨를 바꾸는 선포를 해라 라고 명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 미쳐보이는 일들이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조받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영적 기류를 받아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자들로서 창조받았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곱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볼 겁니다 그 여러분들을 제가 콕콕 찌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전에 읽었던 성경을 다시 읽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열쇠들을 발견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하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당신의 땅을 침투할 수 있는지 괜찮을까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대어주세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유아틱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럴 수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 전체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전체를 예수님이 가지셨습니까? 이 순간에 어쩌면 속으로 다는 아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제 마음 중에 불안정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거든요 아직도 제 마음 속에 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대고 있을 때에 정말로 온전히 당신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늘과 정렬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놀라운 자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엄청난 신령한 자신감을 주십시오 하늘에 관한 자신감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예스, 예스, 예스 합니다 우리를 열정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넘버원 팬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스님의 향이 항상 응원하고 소리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영적 기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시즌을 데려오시는 이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홍국사님 인도해주세요 황 실장님 나와서 강구단 해주시고 오늘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강구 시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잠깐 강구합니다